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컴팩트하게 방송을 진행하려고 요점만 쏙쏙 뽑아서 중요한 얘기만 하겠다라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늦어지게 되네요. 좀 늘어졌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제가 제일 신경을 썼고 또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니 꼭 하고 싶은 얘기로 준비를 했었는데 마지막 얘기를 참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좀 걱정됩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조선일보 그 입 다물라입니다. 길게 얘기를 할 거 없어요. 조선일보는 이들 입 다물어라.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들은 조선일보에 이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IMF, 우리 세대는 정말 IMF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71년생은 IMF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IMF 세대라는 말이 지금 쑥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한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낙인 같은 거예요. 실제로 71년생들 졸업하는데 IMF가 터졌죠. 그래서 취업을 못했어요. 취업했던 친구는 합격이 취소가 돼 버렸고요. 어떤 친구는 회사관 문을 닫아 버렸대. 없어져 버렸어요.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고려증권, 나중에 대우증권, 동서증권. 증권사 연달아 달라라갔죠. 건설회사 우성건설 날아갔죠. 한보 날아가고 우성 날아가고 그다음에 유원건설 이렇게 둘둘둘 날아갔죠. 기아자동차 날아갔죠. 나중에 대우 날아갔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뜨고 사라진 눈뜨고 코비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느 기업, 대기업이 부도가 났다라는 기사. 우리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도 그날 아침 기억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죠. IMF 구제금융 진짜 황당했어요. 우리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IMF 터지기 하루 전날까지 조선일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경제위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IMF? 그런 거 없어요. 지들이 그랬잖아. 그랬는데 그 다음날 IMF 갔대. 사기꾼들 아니야? 지들이 그렇게 사기쳐서 우리를 뒤통수 세게 때려놓고 이제 뭐? 우리 보고 누릴 걸 다 누렸다고? 이런 쌍놈들이 있어. 조선일보가 만들어놓은 그 IMF 우리는 온몸으로 겪었죠. 그런데 우리 보고 누릴 거 다 누렸다고? 그 주디를 그냥 확 그냥 자 한번 봅시다. 엊그저께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깨어있는 척. 진보 중면을 아십니까? 철거 없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두 가지가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뭘 누렸는데. 뭘 누릴 걸 다 누렸는데. 지금 세대들 지금 20대들 30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취업난에 고생하고 있죠. 그 취업난의 시작이 언젠데? 우리부터야.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계속 취업난이었어요. 공무원 공시생들 있고 공무원들 인기 있는 거? 예. 그때부터 공무원들이 인기 있었어. 기업은 망하지만 공무원은 안 망하잖아. 그때부터 공시생들 늘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고시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장교시험을 치는데 장교시험이 40대 1이야. 장기신청을 하는데 장기신청 그전까지 저희가 석사장교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장기신청 대상자였는데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했어요. 몇 년에 걸쳐 한 명 장기신청자가 나올까 말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세 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명 떨어졌어.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그것도 서울대 연고대 서성환 중경회시 이렇게 상위권대학 석사가 군에 말뚝 박겠다고 서울 박이 터져서 경쟁했다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 있었던 시기가 그때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시작이 우리 그때였다고 그런데 우리가 뭘 누렸는데 도대체 뭘 누렸는데 그리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누렸다 쳐 우리가 누린 거하고 깨어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지 누렸다는 이유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건 나쁜 놈이죠. 누렸지만 깨어있는 게 훨씬 맞는 거 아니야? 그게 좀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마르크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앵겔스죠. 프리드리 앵겔스 마르크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크게 마지막까지 도움을 준 사람이 앵겔스였어요. 앵겔스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마르크스의 자녀들을 자기 자식처럼 키워서 시집, 장가 다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앵겔스 엄청 부자집 도련님이었어요. 집이 공장을 했거든. 공장 사장이었어. 자, 앵겔스 참 많은 걸 누렸죠. 많은 걸 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었고 그래서 직접 호기심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직접 호기심 채우러 다녔겠지. 마르크스 마찬가지입니다. 마르크스 아버지는 변호사였어요.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해. 마르크스의 부인 예니는 귀족집 백작딸이었어. 솔직히 마르크스가 독일에서 추방만 안 당했어도 되게 부유하게 살았을 거예요. 누릴 건 다 누렸어. 마르크스도 앵겔스도 누릴 거 다 누렸어. 그런데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깨어있으면 안 돼? 자, 정약용 정약용 양반집 자제예요. 누릴 거 다 누렸어. 그런데 정약용이 그래서 다산심서 이런 거 묵민심서 이런 거만 쓰면 안 돼? 누릴 거 다 누렸으면서 묵민심서 썼어? 이렇게 비꼬야 돼? 누릴 거 다 누린 거하고 깨어있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놈들은 뭔가 비꼬기 위해서 지금 온갖 수사를 다 동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수사를 동원해서 20대들이요 70, 80 70년대생 얘들을 향해 얘들을 공격해라. 니네 아버지 세대 공격해. 욕해. 이 말을 하는 거죠. 폐륜을 저지르라고 선동하는 겁니다. 20대 니들 억울하지? 야, 그거 다 70년대생들 때문이야. 얘들 죽여. 얼마 전까지 얘들 뭐라고 그랬어? 조정동 386이 문제라며. 그래서 20대들이여 386을 공격해라. 그렇지 않았어? 그러면서 79세대가 뜬다. 70년대 90년대 학번 뜬다 안 했어? 그리고 김경률 한동안 막 뛰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제 갑자기 뭐? 진보중률을 아십니까? 뭐 하자는 거야 이 새끼들. 조선일보 같은 놈들은 뭡니까? 어디 하나 지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콕 집어서 좌표 찍어놓고 여기를 공격하라고 선동합니다. 이거는 누구 보고서 누구를 선동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20대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른바 이대남들 바보 같은 애들 조선일보 선동 잘 당하는 이대남 팬코 이런 애들이 몰려로 올라와가지고 싸움 붙이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차죠. 자 좋아. 그래서 뭘 누렸는데 우리가. 누렸다고 해서 깨어있지 말라는 보장 없고 누렸어도 깨어있는 게 그게 바른 거죠. 그런데 좋아. 그래서 우리가 뭘 누렸는데. 조선일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에 민주화 혜택을 많이 받았대. 해외여행을 다녔대. 그리고 취업이 잘 되는 마지막 세대였고 그래서 재산축덕도 빨랐대. 웃기는 소리 아니야. 배고픔을 몰라요. 누가 배고픔을 몰라. 웃기는 소리 아니야. 우리 때까지만 해도요. 점심 도시락 못 싸다니지 못한 애들 있었어요. 한 반에 서너 명씩 있었어요. 진짜로.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때는 제가 기분 되게 싫어했는데 선생님이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반에 누구가 밥을 점심 도시락을 못 싸다닌다. 용진이 네가 밥 하나만 더 가지고 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반찬은 됐고 밥만 하나만 더 가져오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밥만 더 싸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 밥만 더 싸가는 건 좀 그렇잖아. 반찬도 같이 가져가야 되잖아. 그런데 나야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도시약을 두 개를 싸야 되잖아.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밥 더 사간 사람이 더 싸가야 됐었어. 배고픔 모른다고? 누가? 아니야. 지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요. 내 친구들 중에 절반은요. 공고 갔어요. 중학교 졸업을 했더니 중학교 1등에서 30등까지는 임문계 가고 31등부터 56등까지는 공고 갔어. 상고 공고 갔어. 걔들 가자마자 두들겨 막기부터 했대.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친구 만났으니까 나름 반갑잖아. 나름. 그래가지고 야 너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냐 이랬는데 얘가 갑자기 나를 보고 턱 하는 얘기가 나는 가서 두들겨 맞는 것부터 배웠다. 깜짝 놀랐어요. 뭔 두들겨 맞냐고 두들겨 맞는데 그러면서 공장 가면 더들겨 맞는다 그랬대. 이런 세대가 배고픔을 몰라요? 우리 세대요.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70만이 넘었나? 100만에 가까웠나? 그럴 거예요. 그랬는데 대학 정원은 20만이었거든요. 50만 명은 대학 근처도 못 가고 고졸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이 잘 된다고 고졸 취업해서 뭐 하는데 공돌이 공순이라고 여러분 공돌이 공순이란 말 요새 안 쓰죠? 그때 공돌이 공순이란 말 정말 많이 썼거든요. 엄청 비하하는 얘기죠. 내 친구들 절반은 공돌이 공순이 됐어. 그런데 나중에 애들 다 몇 년 뒤에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대학 들어가야겠다 해서 몇 년 뒤에 뒤늦게 산업대학 이런 데라도 들어왔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취업 잘 되는 마지막 세대 야 취업 잘 됐다고 갔더니 그 다음날 합격했다고 그 다음날 가니까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 합격했다고 좋다고 했는데 갔으니까 뭐 회사가 없어졌어. 합격했다고 좋아했더니 합격 취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상황 좋아지면 꼭 여러분들부터 부르겠습니다. 그랬다. 그게 뭐 취업 잘 되는 거였어 이게? 재산 축적이 빨라요? 뭔 개소리야. 우리 앞세대 69년생만 해도요 28, 29에 취업해서 30살 정도쯤에 결혼하고요. 그래서 마흔, 한두 살 정도면 내 집 마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세대부터는요 내 집 마련은 기약이 없어졌어요. 내 친구들 중에 제일 빨리 마흔 살 훨씬 넘어서 내 집 마련을 아직까지 전세 산 애들 수두룩해요. 삼성전자 다니는 정도 애들이나 내 집 마련을 하지. 그리고 서울 시내 집 마련한 경우 거의 없고 다 분당 일산 분당도 아니구나 일산이야 일산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뭘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쥐뿔도 모르면서 우리 70년대생들 70, 80세대를 비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딱 하나죠. 20대들이여 현재 20대들이여 70, 80을 공격해라 이건 거지. 지령 내린 거고 좌표 찍은 겁니다. 아 정말 지금 글이 막 올라와요. 한일합섬 한일합섬 국제상사 야간학교 그때 야간학교 다니던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살던 데가 부산의 동네 수안동인데 저희가 살던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송월타월이라고 있거든요. 송월타월 지금 없어졌나? 예 송월타월의 부속 야간학교가 있었어요. 야간학교 송월타월 야간학교 송월타월 야간학교 얼마나 거기에 실제로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대학 들어와서 야학 봉사 이런 것도 하러 다녔어요. 실제로 야학 우정이 됐어요. 난곡에 가면요. 남부야학이라고 있었거든요. 남부야학에서 실제로 학교 못 다니신 분들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치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배고픔을 모른다고? 뭔 개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진짜 거지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달동네가 남아있던 때가 그때도 마지막까지 달동네 남아있었죠. 달동네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바뀌게 된 것이 2000년대거든요. 달동네를 갈아엎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른바 토건족들이 땅부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아 참 예 뉴탐사님 송월타월 지금도 있나요? 태광산업 태광산업이 거기에 두구동인가요? 구서동인가 거기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야간학교 있었죠. 야간학교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인가요? 거기 보시면 소세지를 반찬으로 싸왔다고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소세지가 뭔데? 옛날 소세지 색소 뻘겋게 들어간 소세지 요즘 나오는 진짜 소세지 말고 색소가 뻘게 들어가 있는 진주햄 소세지 참 그럼 우리 보고 누렸다고요? 뭘 누렸는데 뭘 누렸는데 그리고요 정말 억울한 것이 71년생이 사람이 제일 많죠?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받은 세대라고 그랬어. 왜? 우리는 항상 모잘랐어. 한 반에 제가 기억하는 거래요. 그 교과서를 나눠주는데 꼭 한두 권이 모잘라. 한두 권은 못 받는 친구들이 있었어. 그러면 공부 제일 못하는 친구와 책을 못 받는 거야. 꼭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우리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책이 없는 거죠. 책상도 한두 개가 꼭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책상을 빌려와. 그래가지고 겨우 책상 맞춰주고 심지어 어떤 애는 오랫동안 서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 한 해만 계속 세워둘 수가 없으니까 떠드는 놈들 번갈아 가면서 서있으라고 그랬었다고요. 이게 부족함이 없고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의 실상인가요? 항상 모자르고 항상 한두 개는 모자랐다니까. 어떤 선생님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학교에서 뭔가 나눠줬던 걸 기억을 합니다. 아마 꽤 좋은 걸 나눠준 것 같은데 다 좋은 걸 나눠줬는데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반장 부반장 받지 말고 반장 부반장이 양보해라. 그래서 반장 부반장 저랑 부반장 세 명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안 받고 그거를 다 못 받은 평소 때 못 받던 소외받던 친구한테 줬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도 그랬던 거지 어떨 때는 공부 제일 못하는 놈 주지 마라 했다가 어떨 때는 반장 부반장 받지 마라 했다가 어떨 때는 가위바위보 시켰다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찬옥한 시절 아닙니까 반 한 반 학생들한테 물건을 나눠주는데 모자라다니 모자라면 어떻게든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던가 해야지 공부 못하는 놈 주지 마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동학대야 그렇죠 그나마 반장 부반장 받지 마라 그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즈라 치자고 그런데 아동학대 아닌가요 그거 진짜 그리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오면 숟가락만 들고 학교에 오는 거야 맨날 해가지고 이놈에서 이놈 한 숟가락 저놈 한 숟가락 그렇게 퍼가던 놈이 있는데 난 되게 싫어했어 왜냐하면 얘가 깨끗한 숟가락으로 퍼가면 되는데 꼴대에 묻혀가지고 지저만한 숟가락 꼭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내 밥에 고추장 묻고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걔가 왜 뭐 집이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싸우는 애였던 거야 그때는 걔 정말 미웠거든요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되게 미안해요 그 친구한테 나중에 제가 몇 년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가 걔를 만나가지고 야 사실 내가 그때 되게 미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다 야 내가 정말 그때 내가 너무 어렸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나마 용진이는 밥을이나 줬지 그러니까 맨날 니한테 가서 얻어먹었잖아 저는 싫은 표정을 지었지만 밥을 안 주고는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싫은 표정하면서도 뺏기는 저 뺏겨주는 저가 고마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있었던 학군이 부산 동네 부산의 8학군이라고 그랬어요 부산의 구분으로 하면 1학군인데 부산에서는 8학군 강남 8학군 같은 곳이다 라고 해서 했던데요 동네 고등학교 유랑여종 동네여고 사직고 동인고 충여고 전국수석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왔던 동네 고등학교에서 전국수석 나오고 학산여고에서 한 번 나오고 또 동네여고에서 한 번 나오고 동인고 나오고 충여고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왔잖아요 전국수석 나온 데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되게 8학군으로 유명했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많았어요 잘 사는 사람 많다는 데가 그 모양이었다니까 근데 우리 보고 누렸대 그래 다 좋아 그것도 누렸다 쳐 그걸 누렸다 쳐 그걸 누렸는데 IMF 터져가지고 다 말아먹었잖아요 IMF만 터졌나? IMF 때문에 내 친구 하나는요 결혼을 못했어요 얘가 졸업하기 전에 여름방학 때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렸어 9월 달에 우선건설 망해버렸어요 문을 닫아버린 거야 그게 한 달 만에인가 회사에서 실업자 된 거예요 얘가 그 뒤에 어떻게든 취업을 해버리고 엄청 노력했는데 취업이 안 돼 델턱이 있나 71년생 9.1학번 전체가 다 날라가버렸는데 다 취업을 못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4년 계속 고생을 하다가 일부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상의 시험군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에 얘가 어떻게 됐냐 창업을 했죠 가게를 차렸어요 참 엄청 센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만하니까 뭐 터졌다 예 2008년 외환위기 또 터졌죠 리먼 브로드 사태 그 터지면서 또 작살 한 번 났어요 그래가지고요 40살 넘어서 결혼했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참 아씨 재산 축적이 빠르고 뭐 취업이 잘 된다고 어디서 개소리야 참 택도 아닌 소리 자 그런데 소선일보 정말 이렇게 택도 아닌 소리만 하면 다행인데 이래 놓고서는 이런 기사를 써냅시다 40, 50세대의 맛과 감성을 자극하는 외식 브랜드라는 기사를 써요 이거 광고기사거든요 이런 광고기사 탁 씁니다 40, 50세대의 맛과 감성을 자극한대 앞에서는 신나게 40, 50 욕해놓고 40, 50세대의 감성을 자극한다고 하 뭐 이런 개새끼들 아니에요 이거 진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앞서서는 앞에서는 40, 50세대 욕을 해놓고 뭐 갑자기 40, 50세대 감성을 자극하는 브랜드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우리 놀리는 건가 이것들은 뭐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70, 80 엄청 누리고 배고픔 모르고 그래 놓고 진보인 척한다고 아니 배고픔 모르는 거하고 진보인 척한 거하고 무슨 상관 있는데 진짜 웃기는 아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불도 모르는 게 그냥 나불되기만 하는 거죠 어디서 이상한 기사가 뭐 하는 기자인지 모르겠는데 참 이런 걸 보고 편파기사라 그러죠 외국기사라 그러죠 이게 특정인 한 사람한테 대고 썼으면 개작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대 전체를 물고 늘어지니까 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갈등을 이용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거지 마치 지난번에 개딸 욕하듯이 개딸 좌표 찍듯이 이번에 우리 70년대생 X세대를 좌표 찍은 거예요 조선일보 개새끼들이야 개딸 좌표 찍어놓고 노인들 20대들 붙잡아와가지고 공격할 거 만들었죠 이제 똑같이 노인들 20대들 불러와가지고 X세대를 공격하러 간 거야 이게 지금 조선일보 애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세대 간의 분열과 갈등 증오를 부추켜가지고 그 틈새를 이용해 선거를 하겠다라는 치졸한 놈들이죠 개새끼라고 밖에는 말 못하겠습니다 인간이 아니죠 이런 것들도 신문이랍시고 이런 데를 기자랍시고 아 자 여기 조선일보의 죄상을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IMF 구제금융 공식 요청 정부 어제 발표 10월 21일인가요? 98년 10월 21일 97년 10월 21일인가요?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이 하루 전날까지 무슨 기사 나왔다? 예 여러분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올해도 성장 유지할 것 있다고 기사 썼잖아 한국경제 위기 아니라며 아니라며 이런 사기꾼 새끼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뭐 혜택을 누릴 걸 다 누렸다고? 야 누릴 걸 다 누렸다고? 그렇지 조선일보의 사기를 당할 만큼 당했지 자 보세요 외국 언론 한국금융상황 외국 보도 IMF 지원 요청설 등 퍼뜨려 정부 적극 대응 나서 제 경우는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바 없으며 검토해 본 적도 없다 블룸버그 통신에 강력히 항의할 방침 그러고 이 며칠 뒤에 진짜 IMF 갔어 이거 뭔데 이 사기꾼 새끼들 그래놓고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자 이게 누릴 건 다 누린 게 이거예요? 이게 누릴 건 다 누린 거야? 이야 참 창렬하다 창렬해 이게 조선일보 지들이 이런 말 우리 보고 누렸다고 말할 적어도 지들이 그러면 안 되지 어따 대고 기억하십니까? 우리 근무 오기 해가지고 근무 오기 해가지고 이 위기 극복했어요 한동훈이 한동훈이는 IMF 때 집사 때 지인은 IMF 때 강릉 비행장 거기서 군 법무관 하고 있을 텐데 지네 부모님이 사준 모양이죠 하여튼 집사 때 근데 우리는 그때 근무 오기 하고 있었어 내가 당장 취업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면서도 근무 오기에서 나라를 살려야지 그래야지 내가 취직된다고 할 때 했었어요 근데 우리 보고 누릴 걸 다 누렸다고 이런 개새끼들 봤나 자 이러고 있는데 한보철강은 작살이 났죠 기아자동차 부실 부도됐죠 그리고 기아자동차 살리 국민연합 이런 거 만들고 참 이게 누릴 걸 다 누린 건가요 참 아 나 참 어처구니가 없어도 참 참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화딱지가 나요 우리 보고 누릴 걸 다 누렸다 아 배고픔을 모른다 저는요 IMF 사태가 난 다음 날 아침에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제 어릴 때 제 외삼촌 때문에 저희 집이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트라우마로 남거든요 그런데 그때 집에 빨간 딱지 붙는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은 빨간 딱지가 붙고 이런 적까지는 없었는데 빨간 딱지가 붙일 거라는 그런 위기는 항상 느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통지서가 날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부도가 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외삼촌이 사고친 거지만 그 덕분에 우리까지 날벼락을 맞은 거지만 부도가 났다라는 그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 크게 문제 생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외삼촌 때문에 그 난리를 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저한테 집이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외삼촌이 부도가 난 게 아니라 나라가 부도가 났대 나라가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뭐가 화다닥스치 가겠습니까 경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게 머릿속에 다다닥스쳐 지나가지 않겠어 아버지 월급 자업당하고 그러면 야 우리 나라가 부도가 났으면 이제 우리 국토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오는 거야 아니면 우리 아버지 월급에 차업이 붙어가지고 그만큼 외국에서 가져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겁이 나더라고 그렇게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누렸다고 하 진짜 하 아 진짜 자 당장멈처님 외삼촌이 무슨 사고냐고 아 우리 외삼촌은요 IMF 터지기 전에 사고 치셨어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은요 IMF 때 오히려 돈 버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어릴 때 저희 외삼촌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저희 집까지 날벼락을 맞은 적이 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국가부도 사태가 났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충격이 없고 트라우마를 받았었다 시달렸다 그래서 진짜 우리 집에 경매가 날라오듯 우리 국토에 경매가 날라오는 건가 집집마다 빨간 딱지가 붙는 건가 IMF가 빨간 딱지 붙이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얼마나 놀랐는데요 참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IMF 때 돈 번넘은 돈 벌었대 한동훈 같은 애들 참 그렇게 살았었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견뎌왔었죠 제가 얼마 전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 몸이 먼저 반응한다고 그죠 참 지금 사랑이란 두 글자님 부산대 의대 동아대 의대 고신대 의대 인재대 백병원 맞죠 네 그랬죠 갑자기 의대들 얘기를 다 아십니까 참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이 주제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옛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보고 많이 누렸대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 한편으로 화가 나서 준비한 순서였어요 불쇠님께서는 IMF 때 어머니 집사들이셨어요 부자였네 벽산 건설도 망했죠 정인용님 다시 봐도 영삼이는 희대의 트롤 대통령 참 김영삼은 평생 쌓아온 그 많은 공로 IMF로 단박에 다 싸그리 날려버린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현아님께서는 김대중이 나라 살린 거지 네 진짜 그거 하나만큼은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살렸다는 거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해요 저도 97년 이전과 이후 김대중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바꿔놨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김영삼하고 비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급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많이 많은 걸 겪었던 것 같아요 윤미주님 IMF 때 사업망에서 엄청 고생하셨다구요 사문난정님 저당신 뉴스 틀면 어느 기업 부도 그래요 어느 기업 툭하면 부도났다라고 그랬죠 어떤 분이 이승만이 전쟁 안 났다고 한 것과 똑같다고 맞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승만이 6.25 때 북한군의 남침을 격퇴하고 있다 우리 군이 오히려 북한 땅을 수복했다 라고 거짓 선전을 하고 치는 내뺀 것과 다른 바가 하나도 없어요 IMF랑 뒷거래 다 하고 있으면서 뒷거래 안 하고 있다고 거짓말한 참 아휴 참 그랬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간 1시 33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오늘 제가 기 기